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한 현대사그룹을 시작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고심한 끝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도 용인과 전북 정읍에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만큼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중고차 매매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연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하고 제한된 시장 점유율 내에서만 영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중고차 시장 1위 케이카 시장 점유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시장 점유율 제한을 준수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의 주도권은 대기업이 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보상 판매 프로그램은 중고차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중고차 매물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제히 현대차그룹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자기 브랜드 중고차를 점검하고 수리해 성능을 인증하면 자기 브랜드 중고차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장의 이익 증가보다 정비, OTA, 폐배터리,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도매 중고차 사업에서 작년 7천억 원대 매출을 낸 현대글로비스는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함께 국내 중고차 시장 활성화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중고차 매집이 수월해지고 중고차 경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중고차와 정비업종의 시너지로 인한 순정 부품 판매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번 주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